늘 친절한 날 잊지 못하게 안녕하세요 빙피디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문한 이곳은요 입체육각 면의 성형과 밸런스 4D 양압으로 유명한 신데렐라 빙피메리컬 고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신데렐라는요 성형외과는 물론 치과, 피부과 그 명성이 자세한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방문하셔서 실력화 의료진분들과 친절한 서비스도 받아보시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저희 인피니트의 엘군이 1일 시트콤 엄마가 모빌레 출연하게 됐는데요 많은 시청하고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피니트의 첫 OST 환상균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 바이바이 See y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